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돈을 또 먹으려면 또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국책사업 비싼 것을 일으켜야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또 거기에 빨대를 꼽고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탈원전, 태양강,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순수하게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렇게 국책사업 비싼 우리의 한 것을 또 만들어내야 그래야 또 형님도 좀 먹고 동생도 먹고 아우도 먹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부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먹었는지가 나왔네요. 표본조사만 태양강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했던 태양강 사업에 대해서 표본조사 몇 군데만 살펴봤는데도 문재인 정부 태양강 비리가 1847억 원이라는 쇼크. 그러니까 몇 군데 했는가 하니까 전국의 기초단체 226곳 가운데서 12군데만 조사를 했는데도 여러분들 태양강 관련 비리가 1847억 원이니까 226곳에 이하면 12군데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22군데라고 하면 22군데라고 하더라도 10분제 1인데 226곳이 몇 분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네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그런 감사 결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정도 해먹었으면 그냥 거의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불쾌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표본조사 결과도 살짝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 태양강 비리 등을 포함한 1차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게 아마 태양강 사업들이 대부분 전기를 쓰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을 떼서 기금으로 만들어놓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되게 빼먹은 모양이네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보고를 받고 세금이 밑빠진 독에 물붙기처럼 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본조사에 거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문정권 하에서 태양강 관련해서 돈을 해먹은 것을 다 조사를 해라. 아마 그렇게 지시를 관계자들에게 한 모양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가짜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물동력 업체와 계약을 한 등의 태양강 지역사업 비리 1차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원의 세금이 잘못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나라 또는 공돈이니까 먼저 본 놈이 임자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먹는 거죠. 나라가 보면 허술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 또는 알뜰하게 해먹는지 그러니까 뭐 참 보면 기가 찰 때가 많은데 이번 경우도 200 몇십 군대입니까? 226군 가운데 12군덴가 이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 맞죠? 2267건의 불법 집행이 발견된 게 몇 굴입니까? 이게 226군대 가운데 12군데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뭐 얼마를 빼먹었습니까? 2616억을 빼먹었습니까? 전체 조사하게 되면 수십조 나오겠네요.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사가 인력 등의 이유로 전국의 266개 기초단체 가운데서 단 12군데 전체 사업이 12조 원 가운데 2.1조 원만 우선 표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1628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한 뭐 6배 정도 나오겠네요. 나라 또는 해먹는 거니까 입으로는 뭐 자유 정의 진리를 외치고 뒤로는 돈 해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해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권력이 잘 개입해가지고 시시비비를 좀 가려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번 건은 좀 잘했네요. 바로 이 건 이전에 서울시가 직접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1년 10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2014년부터 2020년이 추진한 미니 태양강 사업을 대대적으로 감사했고 감사결과가 나오자 오세훈 시장은 이 정도면 사기에 해당한다. 당시 감사결과 해당 사업 맹목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업체 14개사가 폐업했고 이들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 모두 76원 9,800억이었고 서울시는 이들 14개설 사기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향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뭐 알려진 것이 이 정도니까 빈산의 일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론은 조작하고 선거는 조작하고 사업비는 떼붓고 그러니까 벌이가 좀 괜찮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나쁜 일이죠. 옳지 않은 일이죠. 아라가 정말 부패했다는 생각을 하죠. 홍반디불님처럼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빚만 떠안는 꼴이니 억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해먹고 세금은 또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그냥 옥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세금은 내는 사람만 계속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억수로 세금 내지 않습니까? 재산 행성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세금을 많이 뜯어 가죠. 오늘 한 구현님께서 부채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피부로 안 나와다 하니까 이렇게 해먹는 거죠. 부채가 호랑이보다 겁나죠. 그 대가를 우리가 막 초입에 고금리 시대의 초입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